안녕하세요. 골드만한 싹쓰리입니다. 오늘은 이집트의 3대 대통령인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과 옛날에 뉴욕 주지사를 했던 미니위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 3대 대통령인 안와르 사다트는 1918년부터 1981년까지 63살에 사망했습니다. 대통령 재임은 1970년부터 1981년까지 52살에 즉의를 해서 11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습니다. 1938년에 20살 때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1940년 22살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이때 진행됐기 때문에 추축국 그러니까 독일 추축국 독일 이탈리아 추축국의 도움을 받아서 그동안에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던 식민지죠. 영국을 몰아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1942년 24살 때 이집트를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던 영국의 당국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갇혔지만 24살 때 감옥을 탈출한 걸로 돼 있습니다. 1952년에 34살 때 나세르 대통령과 함께 자유장교들의 비밀결사 모임인 자유장교단을 구성을 하고 모한마뜨 알리 왕조 그때 이집트의 왕조죠. 그 왕정을 무너뜨린 것이 1952년에 34살 때가 되겠습니다. 굿데타로 전복을 하면서 최고 1등 공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세르는 대통령이 되죠. 초대 대통령이 되죠. 1970년에 52살 때 그동안에 나세르 밑에서 일을 한 거죠. 34살 때부터 한 거니까 52살이니까 거의 18년이 지난 후에 나세르가 죽자 권력의 최고층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 나세르에 가려 있었죠. 1973년 55살 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나세르가 죽은 1970년부터 81년까지 11년 동안을 했기 때문에 1970년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3년 후인 1973년에 55살이 되었을 때 4차 중동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용기 프로전투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돼 있고 그로부터 또 3년이 지난 후 1976년에 58살이 되었을 때는 소련과는 우호조약을 파기를 하고 미국편으로 돌아서죠. 그러면서 또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당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1977년에 59살 때 대통령으로 집권을 한 지 7년 만에 59살 때 이스라엘을 방문을 해서 평화를 모색하게 되고 1978년에 60살이 되었을 때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맺어서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 땅으로 다시 회복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1981년에 63살 때 집권한 지 11년 만에 소련이 그때 소련하고 멀어졌죠. 이집트가 미국편을 들기 시작하면서 소련의 사주를 받은 과격한 이슬람 원리주의자에 의해서 암살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빵 보조금을 폐지를 해서 빵감이 폭동하고 빵폭동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사다트 대통령 때의 일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인으로서 뉴욕의 주지사를 했던 민유이트라는 사람이 1585년부터 1638년까지 53살에 죽었습니다. 1626년에 41살 때 뉴욕의 주지사였던 이 피터 민유이트는 24달러치 그러니까 한 3만 원밖에 안 되죠. 이런 구슬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장진구를 토착 원주민인 인디언한테 주고 이 메나탄 땅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3만 원에 메나탄 땅을 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네덜란드의 수도가 암스테리담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새로운 암스테리담이다 해서 뉴 암스테리담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그 당시에 네덜란드의 뉴욕 주지사를 했던 피터 민유이트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